안녕하십니까. 섬장 오용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와서 소개해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완전 만개한 모습을 제대로 담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제가 4월 말에서 5월 초 만개가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역시 일주일 기간이라는 게 매우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 만개한 자작밭에서 아름다운 연대도와 만대도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노루를 눈앞에서 보는 게 신기했어요. 와 이게 맛집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손님들이 어떤 건지. 안녕하세요. 섬장 오용환인데요. 만지도에 오면 이렇게 먹는 재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먹고 보고 즐기는 재미. 오늘 만지도에 오셨는데요. 이분들 어떠신지. 오늘 만지도에 오시고 어떠셨어요? 아니요. 여기 오라고 그래요. 여기 오라고 왔는데 후회하지 않으시죠? 네. 와 이건 뭐예요? 해산료. 전복. 와. 해산료. 해산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아름다운 깨끗한 바다를 보면서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바로 이게 만지도에 오는 매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만지도에 어떠셨어요? 좋습니다. 다음 달에 제가 와이프 데리고 올게요. 아 그러시겠어요? 네. 보시다시피 맑고 깨끗한 바다를 보면서 오늘 정말 좋은 날씨예요. 분위기도 좋죠? 이렇게 해서 만지도에 오는 보람이 바로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화이팅! 만지도면 이렇게 먹는 재미도 있어요. 파전의 전복, 멍게. 와 파전 여기 있잖아요. 짜장! 어떠세요? 파전 맛. 맛있어요. 와 전복 맛 어떠세요? 좋아요. 바로 이런 묘미가 있는 게 만지도입니다. 만지도는 보고 보는 재미도 있지만 먹고 즐기고 쉬어가는 바로 힐링에서는 만지도. 만지도는 행복한 마음을 듬뿍듬뿍 담아가기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지도로 오세요. 네. 왔습니다. 이거 떨어지고 있자. 이 대신 아름다운 장면 찍겠습니다. 얼굴 피부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얼굴이 정말... 잘 살았습니까? 네. 잘 살았습니다. 오늘 살쪘네. 네. 덕분에. 얼굴 진짜 좋으신데요? 오늘 우리 스태프에서 사왔어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표정 짱. 표정 짱. 영화의 짱.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아 그래요? 뭐가 좀 제일 좋았어요? 모든 게 좋았고 누가 좋았지라는 걸 딱히 찍어낼 수가 없네요. 인터뷰 중에서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짱. 아 하디컵 하셨어요? 네. 네. 오늘 좀 만지도 어떠셨어요? 아 만지도야. 만지작 만지작 만지니까 너무 좋았고요. 성장님이 좋아했다. 성장님이 좋아했다. 이거 그대로 내보낼게요. 고용만 성장님이 안에서 만지도는 없다. 이래서요. 고용만 성장님이 안에서 만지도는 없다. 이래서요. 고용만 성장님이 안에서 만지도는 없다. 이래서요. 네. 고용만 성장님이라고 저희들이 오늘 꼭 사 봤는데요. 네. 네. 만지도 최고입니다. 아 그러셨어요? 오늘 날씨도 최고고예.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용만 성장님이. 네. 네. 고용만 성장님이. 고용만 성장님이 안 계시면 만지도는 아니다. 만지도는 아니다. 만지도는 아닙니다. 나 이게 이대로 편집 그대로 없이 내보내겠습니다. B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